자 전번에 기회를 하나 했고요 초반으로 왔습니다 2반 서톨 파이팅! 자 우리 모소진 팀 파이팅! 옆번에도 우리 또 팬분이 파이팅했습니다 자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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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소진 팀의 목표는 또 어떤 게 있어서 우리 모소진 팀의 목표는 아따 좋다 그냥 셈타로 쓰면 되는 네 애타가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저의 목표는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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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굿샷!